안녕하세요. 울산다상입니다. 올 봄에 한 4월달쯤인가? 트리초스. 정말 이쁜 트리초스. 벌새를 낡은 트리초스 꽃을 피운 애들입니다. 근데 벌써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꽃받침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. 아이고 정말 귀엽죠? 이 크기가 확대를 안하면 안보입니다. 손톱이, 제 손톱이 이 정도인데 꽃받침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오네요. 불숫꽃받침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. 처음에는, 처음에는 꽃, 꽃대인 줄 알았는데 꽃대가 아니라 꽃받침, 바로 꽃을 피더라고요. 이렇게 꽃받침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욕심을 좀 내서 이렇게 다시 꽃꽂이를 하고 여기에. 오늘 보면 지난해인가? 여기 포항 채용댁에서 여기 가지 하나를 얻어왔서 이렇게 다 많이 널렸습니다. 이제 새 식구가 많이 넓겠네요. 올해는. 이렇게 보면 다시 새싹 같기도 하고 꽃받침 같기도 하고.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새싹 같습니다. 여기에 새싹이 나고 여기에도, 대충 확대가 안되네. 여기에도 새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따뜻한 보뇨면은, 들이처서 부자가 되겠네요. 이쁜 꽃도 많이 피우겠네요. 들이처서는 2년생 줄기에서 꽃이 피더라고요. 아이고 귀엽네. 여기에 줄기에서는 다 꽃이 필 겁니다. 아마. 지난해가 아니라, 올밤에 보니까. 여기에선 꽃이 다 피겠고, 여긴 벌써 꽃받침이 생겼고. 아이고 귀엽네. 풍성해지면은 들이처서는 많이 넓게 얘기입니다. 제가 보니까 들이처서가 정말 이쁘네요. 아이고 귀엽다. 한 몇, 몇 해만 지나면은 들이처서 부자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되면은 한 줄기에서 한 세 개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은 여섯 개랑 여섯 개, 열두 가지가 생기겠네요. 이야. 한 해가 더 지나면 열두 개에서 세 개씩 하면은. 저렇게 하고. 우와. 정말 2년 뒤에는 엄청 풍성해지는 들이처서를 갖게 되겠네요. 너무 흐뭇합니다. 정말 꽃이 너무 이쁘니까 벌새를 꼭 담았더라고요. 기분 좋습니다. 꽃받침을 보니까. 아이고 예뻐네. 잘 키웠어. 벌새를 닮은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 귀엽다. 울산에 지금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허릿하네. 허릿하네. 비가 오겠네 조만간에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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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